쉬운 영어회화 1편 날씨 말하기 자 쉬운 영어회화 1편은요 전에 우리 48회 1일 영어 단어 외웠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써니, 윈디, 클라우디, 레이니, 스노위 이렇게 형용사들을 외웠어요 이거는 날씨를 얘기하는 형용사거든요 이거를 활용한 영어회화입니다 쉬우니까요 이해하기도 쉬울 겁니다 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들이 모두 날씨예요 영어로는 날씨를 뭘로 얘기하느냐 궁금하시죠? 날씨라는 단어가 바로 이 weather입니다 weather weather가 날씨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날씨가 어떻냐라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말에 어때, 어떻게 이거에 해당되는 단어가 바로 이 의문사 how예요 이 두 단어만 아시면 질문하기 쉽습니다 자, is는요 입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물어보는 거니까 입니까? 하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면 날씨가 어떻습니까? 날씨가 어때요? 이런 거가 되겠죠 자, 그걸 영어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How is the weather? 라고 하면 됩니다 이 how is는요 줄여가지고 우리 how is, how is, how is, how is 여러 번 하면 house가 되잖아요 이렇게 줄입니다 영어에서도요 그래서 how is the weather? 하면 날씨가 어때요? 라는 표현입니다 how is the weather? 한번 해보세요 how is the weather? 날씨는요 거의 매일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상대방한테 자, 그래서 하루 중에 가장 많이 하고 자주 쓸 수 있는 회화가 되겠습니다 how is the weather? 자, 그러면은 대답을 해야 되는데요 바로 이 단어 우리가 배웠던 일일 영어 단어에서 배웠던 이 단어들이 바로 날씨를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맑은 하면요 sunny sunny 바람부는 하면 windy windy 흐린 하면 cloudy cloudy 비오는 rainy rainy 눈오는 하면 snowy snowy 자, 여기 발음은요 여기 rainy 할 때 알려 이 R 발음을 유념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냥 rainy 하지 마시고요 R이 혓바닥에 말려서 올라가요 뒤로 꼴딱 삼켜질 정도로요 rainy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 버터 발음이 됩니다 cloudy의 이 L 발음은요 천장에 닿는 L이에요 그래서 cloudy cloudy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자, 발음은 다른 거는 뭐 유념할 게 없고요 바로 이 날씨를 얘기해 주는 형용사 제가 다섯 개 올렸잖아요 이거를 이제 날씨가 어떻다라고 말할 때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동영상을 만들었고요 이 단어들의 비밀을 제가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이 단어들은요 어떤 명사에다가 y만 붙여서 형용사를 만든 거예요 날씨를 얘기해 주는 그러니까 얘네들은 되게 단순합니다 그냥 명사 sun 태양이잖아요 태양 태양에다가 n을 붙여가지고 맑은 태양이 비치는 이런 단어를 만든 거예요 여기는 n 하나를 겹쳤죠 그죠 자, 이거는 나중에 모음과 자음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이거는 나중에 한 번 더 강의를 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바람 windy라고 하는 건 바람이란 명사예요 y만 붙여서 바람 분운이 된 거예요 cloud가요 바로 구름이란 뜻입니다 근데 y만 붙여서 어떻게 됐다? 구름 낀 흐린이 됩니다 rain은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rain은 비예요 비, 비라는 명사인데 여기다가 y만 붙여서 비오는을 만들었어요 snow는요 눈치 채셨다시피 바로 눈이란 뜻입니다 snow 근데 거기에 y만 붙여서 눈오는을 만든 거예요 되게 단순하게 만들었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아우 날씨가 어떠냐 물었으니까 어, 맑아 바람 불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냥 sunny 이렇게도 얘기해도 말이 통해요 하지만 요거를 맑습니다 맑아요 바람 불어요 요렇게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it it it을 쓰면 됩니다 자, 이 it은요 원래 그것은 이란 뜻이잖아요 그 사물이나 물건을 지칭할 때 사람이 아닌 주어일 때 it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하나 더 있어요 뭐냐 바로 이렇게 날씨 같은 것들은요 주어를 얘기할 수 없잖아요 우리 영어는요 주인공 주어가 있어야지 말을 할 수 있는 바로 언어예요 근데 날씨는 주인공이 없어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무조건 가짜 주어인 it을 사용합니다 마치 생물처럼 이제 얘네들을 가짜 주어로 세워주는 거죠 그래서 it is is는 뭐뭇입니다 라는 뜻인 거 알고 계시죠 자, 그것은 날씨가 맑습니다 라면 it is를 써가지고 sunny까지 같이 덧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날씨가 맑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 예 it is sunny인데요 자, it is it is 여러 번 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요것도 줄임말이 되죠 요렇게 it's가 됩니다 더 간단하죠 그러면 it's sunny 맑아 바람불어 하면요 it's windy 그러면 흐렸어 하면 it's cloudy 그럼 비가 와 하면 it's rainy 눈이 와 하면 it's snowy 너무 간단한 회화잖아요 그죠 how is the weather 하고 물어보면 오늘 눈 와 하면 it's snowy 하시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죠 자, it's를 붙여서 날씨를 얘기해준다 우리가 배웠던 일일 영어 단어를 이용하셔서 it's와 함께 사용하면 간단한 회화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맑은 하면 뭐라고요 it's sunny 자, 바람이 붓는 하면 it's windy 자, 흐렸어 하면 it's cloudy 비와 하면 it's rainy 그리고 눈이 와 하면 it's snowy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회화하는 걸 한번 보시고 여러분도 따라해 보시고 하세요 how is the weather it's sunny how is the weather it's windy how is the weather it's cloudy how is the weather it's snowy it's snowy